그럼 두번째! 왜이렇게 먹어요? 맛있어? 예 고마워요 이거를 왔는데 onset서 다녀오고 다음번에 와부가 지나가면서 걷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침착 침착 조용히 먹으려고 말했다 진짜 많이니까 이게 못갔어 네, 잘했어 헬로 여기가 여기가 빨리 시켜버리자 우리 다 메뉴 좀 곤란하잖아 아... 파이어 밸런시아 이거 하고 파스타 러브스타 파스타 파이어 파이어 물이 보면 가격은 1027$ 미니멈은 가격은 가격은 가격 아... 2개? 어떻게 할래? 너무 많아요. 영어 문의는 그냥 여기가 필요해요. 아 여기에 불 붙이는거다. 램프다래요. 트림이 이렇게 돼있네. 아 그래서 여자이거 웃었구나 내가 이렇게 냄새 맡는거 보고 좀 웃고있어 이건 시아, 그래? 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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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, 시작할 때 focaccia 이거 히탈리아나 고마워 고마워 진짜 좋아요 고마워 아주 간단 Après, 어 sitting 이거 렌프 아니 아닌데 잘 자, 잘 마쓰 마쓰 오케이, 이 정도면 더 페이스 드릴게요 이제 더 페이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비둘기 같아 머리 벗고 무섭다 저거 쓰레기는 먹고 여기가 머리나 보다 쓰레기통인가? 올리브 향이 되게 좋다 여기도 올리브 되게 많이 난다 그랬어 어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맛있어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준비됐어요. 네, 기다려야 돼. 그리고, 네, 네. 네. 1분 더 정확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드세요 어떻게 컷? 맛있지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때까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파이 라포빙고 셰프 왜왜왜? 왔어? 네 비둘기야 왔는거같아 없어 갔어 뭐가 낫는거야? 갔어 왔는 것도 없는데 근데 저 뒤에다 주선 먹고있어 난 지나가고 왔어 다른 살로 와우 대박인데? 유 나이크 굿 와우 너무 큰 사이즈 파일이 장난아니야 그리고 파일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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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That's not good 와우 조바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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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rty, forty, fifty. 너무 맛있다 괜찮으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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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 그냥 조금 그리고 여기 있는 곳은 그냥 여기 파일라 파일라 파일러가 있어요. 파일러가 필요해요. 이 시간은 없으세요. 이 시간을 시작할 수 있어요. 너의 선택은. 너의 본부가 있어요. 너의 제안은요. 옆에서 다 놀래고 있어요. 다 놀래고 있어요. 이건 정말 맛있어 그리고 이것은 마셀에 먹기엔 그냥 여기에서 먹기 좋고 여기 여기 다 먹기 좋고 여기 다 먹기 좋고 통통도 있지?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 형과 같이 있는거 너무 맛있어 맛있어? 파스타먹어봐 파스타먹어봐 파스타를 가져가서 먹는거 자기 랍스터 좋아하잖아 맛있어 맛있어 이게 되게 밥이 담배가면서 싸다 하면 별로 나 안찬데? 이쪽에는 파스타먹어보래 맛있는데 나는 한국의 입맛인데 매콤하니? 자기 랍스타를 공략해야지 이 맛은 파유 맛있다 파유 맛있는데? 랍스터 공략해야지 여기 맛이 좋구나 이걸로 쬐게 구겨서 먹으라는거잖아 살 공략해서도 들어가지고 들어가지고 가만 약간 혜택 이거 개 이거 하라고 하는 거고 아 그냥 절반이어서 그냥 쏙 빠진 들고 가 들고 껍질을 만약에 닭이 절반 들어와 어 아 닭가 봐 이제부터 가져갈까? 응 응 응 응 응 응 너 까는 메뉴도 아니야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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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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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